여기는 송정천 열 지점입니다. 현재 여기가 수정부가 있었습니다. 수정부는 철거 다 했습니다. 철거를 다 하고 어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돌을 갖다 놨는데 지금 한참 작업 중입니다. 목일서 버텀 어도를 만든다고 합니다. 기장군청에는 이 돌을 살 때 돌을 좀 많이 좀 사주시면 좋겠고요. 앞으로 길이를 쭉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. 길이를 쫙쫙 깔면서 나가셔야 됩니다. 너무 짧게 깔아 놓으면 빗물에 물살에서 끝에 돌던 아무리 큰 돌이라도 움찔거리게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사고 나가는 젤 끝의 마리 자체에서는 아무리 봐도 많이 쌓아 주셔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자꾸 파지고 하면은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. 하루속히 빨리 이 어도를 만들어 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기장군청 진짜 너무 욕보수입니다. 기장군청 감사합니다.